안녕하세요 몽크세라믹입니다 저희 라이브를 사전에 공지를 하고 처음에 들어온 첫 라이브거든요 미리 공지를 한 경우는 처음이라서 몇 분이나 들어오실까 아주 기대가 됩니다 기대한 거에 영 못 미치는 숫자면 굉장히 실망을 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새가마를 분주히 꺼내가지고 정리를 하고 꺼내 두었습니다 쫑스님 1등! 안녕하세요 쫑스님이 1등 하셨어요 처음이시지 않나요? 우리 쫑스님 1등 하신 거 예약을 제가 걸어두니까 아주 1등으로 들어오시네요 아주 반갑습니다 축하드려요 쪼꼬송이님 안녕하세요 아 까비 2등 우리 쪼꼬송이님 원래 1등이었는데 오늘 뺏기셨습니다 이쁘지연님 3등이세요 2등이라고 지금 적어주셨네 3등이셨습니다 우리 쫑스님 먼저 다음 쪼꼬송이님 이쁘지연님 3등 아 너무 좋아요 시작하자마자 딱딱딱딱 들어와 주십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몽클리를 너무 사랑해주시는 팬분들 모두모두 반갑습니다 1등도 2등도 3등도 모두모두 반가워요 몽클 새가마입니다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지금 2등 하신 쪼꼬송이님께서는 새가마를 이미 보고 가셨어요 오늘 저희 매장에 들리실 일이 개인적으로 있으셔가지고 들리셔서 새가마 나온 거를 눈으로 한번 쑉 보고 가셨답니다 그래서 이미 찜콩하신 것들이 있지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쪼꼬송이님이 먼저 찜콩하신 것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쁜거 가져가셨어요 요거 다들 우리 쫑스님 취향이신거 목단의 나비 우리 쫑스님이 좋아하시는 스타일 네 목단의 나비 요거 6만 사이즈 2개 하고 요 분홍색 옷들임 아래 서있는 예쁜 소녀 네 요 친구까지 3개를 요렇게 찜콩하셨어요 너무 예쁘죠 네 쪼꼬송이님이 아직도 근처에서 배회 중이시라고 합니다 아직도 안 돌아가시고 근처에 서성이고 계세요 쫑스님 역시 이쁨이쁨 제 스타일 그쵸 우리 쫑스님이 좋아하시는 스타일 네 거의 모두가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기는 해요 얌구조왕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닉네임인 것 같아요 얌구조왕님 어서오세요 몽클 새가마입니다 옆에서 지금 몽클님이 한숨을 쉬고 저기 시름시름 앓고 계시거든요 이쪽 와서 새가마 나왔는데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손님들이 많이 들어와 오셔가지고 인사를 해주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고 계신가요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저 즐거운 주말 아니신가요 몽클이들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죠 에이 몽클 새가마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즐거운 주말이시겠죠 그러니까 더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영혼을 불태워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켜주세요 네 조금 더 밝아요 어 별당이님 오셔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즐거워 영 얌구조왕님 즐거우시대요 다행입니다 아 몽클님이 하나 집어드셨어요 이거 왜 집어들었을까요 아 이거 별당이님 건가요 아니요 별당이님이 들어오면 맨날 샤넬 샤넬 아 이거는 샤넬이 아닌데요 이 친구는 샤넬은 요 친구죠 얘도 샤넬입니다 얘는 샤넬이 아니에요 어머 이거 이거 불량이다 아 이거 짬뽕 짬뽕 브랜드가 나왔어요 여러분 어머 이것도 그러네 명품이가 짝... 짝퉁이에요 진짜 짝퉁이 돼버렸네 안 그래도 짝퉁인데 제대로 짝퉁을 만들어주셨어요 대박이다 이거 브랜드 로고가 두 개를 짬뽕을 해놓으셨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으시면 이거 어떡하지 디올 샤넬이니까 이 디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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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으로 네 이 친구들은 디샤 가방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걸 콕 집어내지 않으면요 아무도 몰라요 맞아요 요거요 요거 킵장에다가 이렇게 아니면 베란다에 이렇게 심어두셨잖아요 디올 가방인데 샤넬 참장식을 달은 거에요 맞아요 그 뭐야 디올 가방에 저기 닥스 스카프 달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에르메스 스카프 이런 거 달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짬뽕이입니다 이거는 가져가실 분이 이미 계셔가지고 가방분은 이미 다 찜콩이 된 아이들입니다 초코송이님 지금 김홍도 미술관이시래요 화랑연지 있는 거기 미술관에 계신가봐요 아냐아냐아냐 김홍도 미술관은 또 다른 곳에 있나요 네 저기 고장동에 있습니다 음 오신 김에 아주 제대로 투어를 하시는군요 아 좋습니다 지금 자녀분들이랑 같이 안산에 오셔가지고 돌아다니고 계신가봐요 그 옆에 노적봉 폭포도 있는데 고축제 할 거에요 시간 되시면 노적봉 폭포도 한번 들리시면 좋겠네요 바로 옆이에요 별당이님이 저거 짝퉁 보더니 저렴이로 주세요 가방은 아쉽지만 이미 지금 다 찜콩이 되어서 가져가실 분이 캐시답니다 저렴하게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없네요 네 지금 드릴 물건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사이즈 요 사이즈들이 작은 아이들이었어요 3만짜리거든요 9x9cm 3만짜리 그 다음에 요 밑에 사이즈는 조금 더 크잖아요 요게 이제 10x11cm 45,000원짜리 아이들 물론 다른 분이 가져가실 거지만 구경이라도 실컷 하세요 네 저희도 지금 구경하고 이제 한 몇 시간 뒤에는 뺏기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45,000원짜리 아이들 가방분 요런 것도 주문 제작은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스타일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주문이 엄청 밀려있어 가지고 주문을 넣어 주신 후에 진짜 한 두 달 정도는 넉넉히 기다려 주셔야지만 요거를 제작을 해 드릴 수가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6만원짜리 사이즈 에도 가방이 요렇게 하나밖에 없네요 지금 11x12cm 6만원 사이즈 가방도 요렇게 가방을 엄청 주문을 해 주셔가지고 요렇게 한방에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잔뜩 나왔지만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아이는 현재 없다는 것 아 근데 저기 애기몬크림 그 우리 밴드 회원들이나 개인이 주문하면 작업 좀 빨리 해 드리지 않나요? 아 개인 주문 주시면 작업을 최대한 빨리 해 드리는데 이게 저희가 정신이 없어서 막 늦어지고 이러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넉넉히 한 두 달 정도를 예상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왜냐면 중간에 변수가 막 생겨요 좀 빨리 해 드릴게요 네 최대한 빨리 해 드리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주문 주실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별당이님은 지금 의정부 갔다가 집에 가는 차 안이시래요 차에서 운전 집중해서 조심히 하셔야 돼요 요새 사고가 많아가지고 남편분이 운전하시나요? 아 남편분이 운전하시나요? 그러면 뭐 집중해서 몽클 라이브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남편분이 운전하시나요? 아 남편분이 운전하시나요? 아 남편분이 운전하시나요? 아 남편분이 운전하시나요?